갈까요? 여기 잡았고 옥상탄 안에 있다 한 명 이쪽 옥상탄 안에 있다 4번 집이 났어 옥상 끝났어 아니지 집안에 내 집안에 잡은거야? 아냐아냐 끝났고 이거 4번 쪽으로 쪼고 있어 이거 외부로 쪼고 있을거야 외부로 한국인이야 옥상탄을 냈어 아 이거 딱 붙어있네 3번 안에 있는거지? 밖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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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깥 면에 붙어있어 어 뭐야 이거 안 죽었네? 도스라스 버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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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니동수 오옹 뭐야아악 아 죽었으면 개빡쳤던 투스텩 투스텩 야씨 뭐야 저 형 아니야? 에베트인데?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거 거리가 가까워서 충분히 저렇게 쏠만 했어 아 맞나보다 맞다 에이케 케이크 베리워도 피해 엔엑 싹 다 피해 나 원타야 치고야 돼 4번에 포크하지? 아 원타야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까고 갈게 다 잡고야 돼 왼쪽은 봐줄 수 있어 오른쪽은 내가 포크 뿌려줄게 먹으러 와볼래? 이제 나 양쪽 다 봐줄 수 있다 돌멩이 잡았는데 라스 하나 라스에 여기 봤어 잡았어 아! 채영이 채영이 스택 존나 봐라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야 넌 어디 강 나오냐? 안나와나 그냥 바로 살려 바로 살려 혹시 모르니까 야 왼쪽 오 yet 바로 많이 성했다 세명? 세웠어? 응 세웠어 우리 앞에 왼쪽 들어간 듯 소리디 하나 này 딱 제왹이 선 제왹이 선 제왹이 선 으으으으으어 야 차롯 가려줘 중소야 차롯 가려줘 남쪽 가려 남쪽 아 나ρα신거 같은데 이거 센차이스툴 셋타인 셋 둘 다 타 있다잉 갑소 죽질러 얘네 아! 빼꼈어! 바로 복수 오! 피킹 뭐야 이 사람 정승님 위험해? 나 위험할 것 같은데 갑질게 뭐야 이거 확킬이지? 모르겠어 보유에서 쏴는데 확킬일 것 같아 아쿠나 기절하긴 했었어 내가 저 친구 놀 줄 안 넣었는데 미쳤다고 해 내 앞쪽 도래 1번을 포장한 것 같아 저게 끝났고 도래에 다이장 끝나고 끝났다 카구 진짜 잘 쏜다 다잉 뭐야 저 새끼 아직도 살아있네 저 새끼 저거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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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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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나 열심히 왔는데 이 새끼야 아니 이거 죽은데